야 아까랑 거의 비슷하다 이 녀석들 이번에 또 나인테일 못 데려가겠다 나인테일 아쉽지만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전략으로 가볼까요? 같은 전략으로 가면 또 파우젠한테 털릴 것 같거든요 파우젠을 어떻게 해야 될까? 타보자고 말고 알지 뭐 아 근데 타보자고 필요할 것 같은데요 똑같이 한번 더 가볼게요 망나뇽 대신에 다른 일을 쓸까? 아니야 망나뇽 고 망나뇽 가자 없어요 아 이 매지컬 플레임이 없으니까 또 너무 그리워 야 큰 사이즈 토대북이 아이고 조졌네 이거 야 너무 안 좋은데 상상이 아 망나뇽으로 바꾸자 아 멀티스케일 너무 아까운데 아 껍질 깨기 해버리네 어? 이거 테라 박으면은 바로 한방에 갈 것 같은데 아 기띠 이런거 있으려나? 아 용춤 한번 쳐봐 용춤 한번 추자 버티겠지 멀티스케일 있으니까 아 조졌다 테라버스트 있나? 페어리 조졌다 조졌어 아 버틸 수 있을까? 아무리 멀쓰도 아 테라버스트 쓴다 야 멀쓰야 고맙다 멀쓰야 근데 아 미치겄네 이걸 내가 테라스타를 해서 용춤 한번 썼으니까 방어로 또 떨어지는 상태라서 테라버스트로 죽긴 죽을거에요 막 꼬라로 그냥 일단 잡고 가야겠다 얘 잡으면은 뒤에는 다투곰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거 같으니까 제발 한방 컷 제발 방어 떨어져 있어 지금 그렇지 좋아 좋아 오케이 나 용춤 한번 쓴 상태야 다음 녀석도 일단 최소 한대는 패고 갈 수 있어 기분이 나쁜? 와 이 사람 등표자 까지 했네? 꺼끗 차지 죽어라 아 날개 시기 할걸 아무것도 못해버리고 죽었네 갈아타 부자국 혹시 모르니까 자사파 만졌어 아 개아프네 그러게 절여 그렇지 최고다 최고다 마비짱 완벽하게 터져 버렸어 써렌이지 이건 써렌 쳐 야 짱표까지 대단한 사람인데 일단 자사파 만졌어 오케이 킥만 해 1인분 했지 1인분 했어 얘도 어차피 다이맥스 없고 다이맥스 렌다 일단 두펀 한대 때리고 갑시다 빨아먹고 두펀으로 한대 더 때려도 되겠네 바이바이 하 아 오 아 아 하하하 하하 아니 버텨 그러지 진짜 개빡치네 감사합니다.